자 안녕하세요 네 3대3 공방 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편은 투저그구요 네 상대방도 근데 투저그를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쓰리저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질럭보다는 빠른 견제를 한번 가볼게요 아 빠른 견제가 아니라 더블엑서스 하면서 커세어 네 초반에 커세어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뭐 저그 투저그를 초이스를 안했다면은 제가 아마 게이트를 올리고 질럭을 뽑았겠지만 상대방이 투저그를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더블엑을 가는거에요 아 없이 프로토스네 이러면은 투저그 원토스 상대방도 똑같네요 토스님이 선포지 오 선포지로 올라갔어 자 게이트 올리고 구석쪽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돌아와 아 커세어 뽑아도 되겠네 여기 더블 더블엑서스 갔네 여기도 캐논 두개나 지었죠 이러면은 제가 이득이죠 저는 캐논 안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뭐 저그들이 뭐 저글링을 쓰는 것도 아니구요 혹시 모를까 일단 일곱시 한번 가보자 자 코어 하나 바로 올려주고 코어와 포즈를 지금 올려줍니다 일곱시를 봐야되요 어떤 빌드를 타고 있는지 혹시라도 저글링 쓰면 난리나는텐데 괄옥저글링인가? 한마리 잡을 수 있겠는데요 나이스 이제 빼자 때릴 만큼 때렸어 캐논 한개만 지을게요 이거 뭐지? 가스 되게 빠른데 발업 저글링인가? 아니면 빠른 내연가? 이거 봐줘야되요 그리고 스타게이트 두개를 올립니다 투스타 가스 하나 추가요 그리고 가스 100원 되면은 바로 커세업 공일업 토스가 더블엑 하면서 지금 게이트웨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물량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그분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 시간이 될 거예요 더블엑 물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슬슬 나오고 있네 발업 저글링인가? 일곱시? 알 수가 없네 휠은 두개 올리자 히 들어가 나왔는데요 레오는 안올라갖고 아 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뭔 빌드야 캐노 한 다섯개 정도 제가 놓을게요 상대방에 한번 공격 와주면 좋을텐데 나한테 컨셉하면서 리버로 넘어가면 되겠다 오버부터 잡아주고요 스팸템분들 잘 쬐고 있네요 자 어디 오버루 드 어디다 숨겨놨나요 일단 여기 한 마리 보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마리 보이고요 인구 스트랍은 아마 많이 생겼을 거예요 로보틱스 올려주고 캐논 좀 더 짓고 어 여기 오보곰이 3마리 붙어있다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게요 아 우리 펌껄까지 스플래쉬로 잡았어 미안해라 내가 볼 땐 저거는 잡힐 운명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 상대방이 잡았을 거야 나이스 이거 한 마리만 더 먹자 자 맞는 것만 뺍니다 맞는 것만 빼주고 오버룩 도기를 더 먹어주고요 필드 업그레이드 하고 F4 하나 더 올릴게요 필드 업그레이드 필드 업그레이드 속 업 해주고요 한번 들어가줘야되는데 일곱시도 오버고기 좀 먹어줘야되거든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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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려나 오버고기 어따가 숨겨놨어 여기 주변에 숨겨놨나 아 여기있네 아우 맛있게 잘 먹을게요 셋이 막을 수 있겠죠 10분 때 공격은 공격이 간건데 터널 못 막나 터널 못 막으면 안되는데 터널 못 막는 느낌인데 저 일단 헬프 한번 가야되겠다 터널 못 막는 느낌 터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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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의 리버헬프 감동적이었나요 돈이 없네 왜케 미네랄이 부족하지 가스를 그렇게 많이 파는건 아닌데 미네랄이 되게 부족하네 미네랄이 되게 부족하네 먹어줘야 흠 흠 흠 터널 자 리버 파워 업그레이드도 해주고요 가스도 많이 파줘야 될 것 같아요 리버 파워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때 러시가 되겠다 한방 묵직하게 갑니다 싸절하게 가지 않고 묵직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워 업그레이드 되면은 되는 순간 파워 업그레이드 어 캣닷이야 벌써? 아 큰일났다 빨리 한명 밀어야 되겠다 터뜨려야되겠다 한명 이거 뭐야 뭐야 다 탄거야 지금? 셔틀 새로 나와야될거 같은데 어 히드락노량좋아요 빨리 밀어야되겠어요 안되겠어요 5시부터 밀..밀죠 5시부터 9시는 지금 밀고있기때문에 좌쪽라인은 밀 필요없을거같고 5시부터 밀겠습니다 구석쪽으로 딱 들어가면 될거같아요 한방이면 아마 날이 날거에요 5시부터 내려내려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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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트려버려 터뜨려 터뜨려 아우 장난아니에요 녹는거 보세요 금방이야 금방 탁 다 터트려버려 다 터트려버려 다 터트려 다 터트려버려 그냥 안되있잖아요 그러면 뭐 나가는거죠 이렇게 자 이제 본진으로 복귀하고 숄더 업그레이드 더해주고 가스도 없네 리버 나오는거 보세요 군뱅이들 단백질 엄청난데 이거 엄청난 단백질 공급원들 나가지마 왜 나가 아직 나갈때 아니란 말이야 어 이거 떨어졌다 나도 떨어진다 나도 일곱시쪽으로 갑니다 로보틱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경력 다 잃어도 금방 복구 가능해요 근데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위니스 다 찍을수 없을수도 있겠다 잘 갑니다 떨어지면 끝나겠죠 럴컬 깔아놨으려나 아이 그냥 나가래 버버버 터뜨리고 나가야지 순식간이요 순식간 펑펑펑펑펑펑펑 펑펑 펜스추는거 보세요 리버 어 펜스 잘추네 에 전방이에요 전방 자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들 이거 그러면 이렇게